오늘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민주당을 만납니다.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철학이 민주당에도 적용되는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.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슬로건을 정했던 저 송영길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 개포와 퍼벌 줄 세우기 눈치 보기 비겁하고 초라한 오더 정치를 끝내고 당원과 대의원이 주인되는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.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으신 분은 누가 당대표가 되어야 야당과 차별되고 대통령과 당원과 소통하며 21대 총선 때 전국을 뛰면서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이해찬 김진필 후보님 잘 모시겠습니다. 기호 1번 송영길입니다. 감사합니다.